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가 여당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입을 닫는 보수 이렇게 이런들 내용이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잘 던었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애는 많이 썼겠지만 그게 정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이 그냥 구조 자체가 완전히 선거가 기울이진 운동장인데 구조 자체가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인데 그 구조를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물론 본인이 한 것은 있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달라고 네 번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 나았지만 그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다 만지진 상태니까 이걸 이렇게 뭐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인데 너무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신 같아 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4년 동안의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 멘탈이 좀 강하지 않으면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도 웃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제가 봐도 참 멘탈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지적으로는 너무 게으른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시야가 좁고 짧고 선거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 세력들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선거 결과를 받아서 이런 다 쇼 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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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위꾼들 하는 짓을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 결과를 다 만들어내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애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당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라는 그런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들도 금국전쟁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선거 부정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가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벗어나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다 그렇게 합해 가지고 뭐죠 다 그냥 이런 문제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신들이나 열심히 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별로 다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나 여러분들 치명적인 일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문열 선생이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영등포울에 아주 억울하게 여러분들 박용찬 의원인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밀리겠죠 압도적으로 다수로 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등포울인 겁니다. 여기도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준으로 7.08%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수 9.872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유령사전투표자수라는 것은 투표장에 오지 않은 가공의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오신 분들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으로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9.87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9.872표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는 7.363표 이 표는 전부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갔습니다. 그다음 2.509표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표들은 본인이 받은 표에 비해 가지고 2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15 총선은 조작값이 25%인 거죠. 조작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많은 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이런 게 하면은 무슨 사전투표 방해죄가 이런 게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시는 분은 하시더라도 가능한 당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4.15 총선은 대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영동포로에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찬 후보가 붙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실제로 받은 것은 3만 7,202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9,873표를 더해 가지고 4만 7,075표를 받은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4만 7,075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찾아냈냐. 4만 7,075표를 받은 거가 동별자료들이 모두 다 조작된 수치니까 어떻게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을 해서 만든 수치니까 그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거죠. 세 장당 한 장씩을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발표 사전투표율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발표 사전투표율이 영동포로 같은 경우는 28.61%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53%. 선거 사전투표수에 온 사람이 21.53%인데 28.61%로 부풀려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닌 거죠. 부풀린 것은 7.08% 7.08%를 부풀려 가지고 동별로 모두 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거소선상투표 제외국민투표 관외사전투표를 다 표를 더해 준 거죠.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실제로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더블당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43%인데 몇 프로를 여러분들 올려준 겁니까? 57% 올려준 겁니다.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이게 뚱뚱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뚱뚱한 그래프가. 뭐 엉망진창입니다. 국외 부자자 투표는 얼마나 손을 많이 댔는지 더블당은 플러스 24%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20% 우편투표도 플러스 16% 더블당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6% 밑에 관내 사전투표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그냥 묵인하고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거의 끝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이 제도화된 고착화된 나라에 사는 겁니다. 특정 정치실이 그냥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공상당은 그냥 발표하지만 여기는 요식적인 행위로 선거를 하고 결과는 다 여러분들 그냥 컴퓨터로 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하태경이 뭐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걸 침묵하는 윤 대통령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뭡니까. 손살에 치는 한동훈 씨를. 그거 뭐 여러분들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박사님이 왜 그냥 우파가 돼 가지고 이런 국힘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안 하십니까.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 잘한다. 참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 누구 찍으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읽지 안 한 겁니다. 그냥 알아서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하실 테니까 알아서 다 찍으시고 다만 사전투표장에 오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 표가 그냥 공짜표가 저쪽을 넘어가니까 그거는 그냥 가능하면 선거는 하시되 당일투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거를 선거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양심에 그냥 철판을 깔고 앞으로 홍콩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걸 대들거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는데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양심불량인 인간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침묵해 가지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 댓글 쓰시는 분들 가운데 공박사님 우파 나는 우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런 칭옷 붙이지 말라 이야기. 나는 양심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어떻든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자식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파괴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옹호하겠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